팝빵에서 순위 올라가면 왠지 불안해지는 방송 공개방송하기 전에 각서부터 받아야 되는 방송 손쉽게 이해가 되면 자신을 의심해봐야 하는 방송 앵무새를 앵무새로 읽어도 전혀 위화감 없는 방송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껄 본 본격 재능 낭비 트라이핑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를 누지드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는 쓸데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인생 낭비의 길로 접어드셨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해서 못 참고 계속 들으실 거라면 우선 병신력 충만한 진행자들 소개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먼저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진 남자 박가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가능 인사드리겠습니다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그 사건을 굉장히 흥미로운 눈으로 관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정치적 망명자라고 얘기하는 게 맞나요 대규모 망명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어투피프라면 이분들의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수재민인가요 어쨌든 스르륵 사건과 상관없지만 그냥 한번 재밌거나 상관없는데 와서 약 팔고 있는 분들도 포함해서 아 제가 선주 임금님의 너그러움과 아 선주? 얼마나 너그러워 민중을 생각하는 마음 이승만 같죠 먼저 의주로 그렇죠 테레사 수녀의 넓은 가슴으로 보듬어주는 세계 최초 망명자 헌정 방송을 투척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웃는지 모르겠죠 자 저의 입장은 본지와는 어떠한 상관도 없음을 주지시켜드리겠습니다 한 인간의 완벽한 개인적인 일탈로 오늘 개 털렸어요 공지 하나 잘못 올렸다가 아 완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딴지의 수뇌부가 되게 날카로워요 그렇죠 민감합니다 평소에는 아 그 얘기하지 맙시다 저 혼나요 그래요 말 다 했다 이 새끼 털렸고 자 다음으로 세상의 모든 불가능함을 알고 싶어하는 남자 거의 없다님도 나오셨습니다 예 진짓 빨다가 저번주 불가능 후루룩 말아먹은 거의 없답니다 내가 그것만 잘 빠는 줄 알았는데 진짓 너무 잘 빨아 갑자기 불현듯 생각났는데 저희 방송 처음 시작할 때 껄림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어렵게 하지 말고 진짓 빨지 말고 병신방송이야 병신방송 너는 지금 컨셉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 참 그러시던 분이 멋있다고 댓글 몇 개 달리니까 바로 진지 열매 드셨죠 네 인생이 다 그런 거죠 남이 하면 혼장 지리고 내가 하면 강신 주고 뭐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가 좀 고팠잖아 칭찬해 평생은 우리가 무슨 칭찬을 받아보고 살았어야지 껄림 명중공 2년 2년 진행했는데 칭찬 하나가 없어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번주 불가능 달라는 말은 하지 맙시다 솔직히 재미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휴가 갔을 때 몰래 산에서 하나 투척해놓겠습니다 번의 변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망가지면 좋아 망명하신 분들 저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렇죠 가업거래 애무새 그렇죠 박새로미 양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문자 하나가 왔어요 아니 간밤에 하나만 온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자유 게시판을 보고 제 글 올라오면 캡처해서 계속 보내줘요 누구 누군가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시죠 그래가지고 아 이렇구나 우리는 영광에 다져 박새로미 그렇죠 양과 함께 이렇게 그렇죠 여신과 함께 있다는 거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쨌든 참 쑥스럽고요 오래 숨겨야겠어요 네 간밤에 문자 하나 갔는데 저희 엄마로부터요 저에 대한 노심초사가 담겨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엄마가 사주를 보셨는데 지금 남자 사귀면 안 좋다고 아 그래요 무려 32살에 만나래요 그들 다 빨리고 32살에 몇 년 32살이면 그때부터 이제 힘들 수 있습니다 삭죠 아 2년 전에 32살 되죠 우리 알잖아 겪어봐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안 좋은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이 방송 두고 계시는구나 아니죠 아 그래요 근데 엄마 미안해 나 엄마 상상 이상일 수 있어 아 그러고 보니까 사주의 남자들이 여기 이 사람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야 나 정도면 괜찮은 거야 그런 거 같아 32살까지 방송되다가 저기 세로움씨가 32살 되면 방송 없어지는 그때부터 좋은 남자가 올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남자일까 과연 어쨌든 모르는 게 약 눈 가리고 야옹 엄마가 들으면 까무라쳐 뒤로 넘어갈 방송을 하고 있는 저는 박새롬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새롬씨가 이제 점점 원고도 더 많이 쓰고 점점 방송에 대한 욕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딴지라디오에 이제부터 박새롬이 출연하는 거는 괄호 열고 박 이렇게 써놓으려고요 그렇죠 지금 뭐 난리들이 났어요 하이피델리티가 개편까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이유가 박새롬이가 안 나와서 그렇죠 저거를 우리가 바로 처음부터 얻었어야 되는데 힘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아리송에 도전하는 남자 딴지라디오의 공식 장동건 그럴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프로파간자는 간결해야 돼요 세뇌는 짧아야 돼 장동건은 그럴걸 이렇게 딱 인식이 되겠고요 하나 둘씩 나치의 괴벨쓰가 있다면 딴지라디오에는 괴물쓰 괴물쓰 그럴거리 있습니다 하나 둘 넘어오고 있어요 반응이 전혀 모르겠고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회교도 같으세요 피부 색깔이 위구로 쫓겨진 피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요즘 술을 많이 먹어서 어찌 보면 무서워요 가끔 보면 너 내 나이 되면 안 이렇게 되나 이렇게 돼요 꾸준히 술만 마시면 됩니다 되게 어려운 일이다 꾸준히 먹어야 되잖아 그럼요 걸으면 안 돼요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번주 뒤치기 아니 나 슈 안했어 안했군요 아직 잡수도 이 정도여서 그만하고 바로 LS시간 2주의 뒤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슝 2주의 뒤치기 2주의 뒤치기 거의 없답니다 제가 저번주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뒤치기 짧게 썼는데 짧아지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듣기도 편하고 그럼요 근데 또 이 글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또 이걸 어느 정도라도 좀 읽어드려야 되니까 재미없더라도 후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딴지 게시판에는 박새롬이 호폭풍에 몰아닥쳤습니다 이건 뭐 트렌드 비슷한 이상한 스타 신드롬이다 신드롬이다 신드롬 맞네요 꾸준한 사람이 좋다 그리고 뭐 넓은 가슴 보드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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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어디 말이냐 보드담아는 그 그분의 업법 같아요 솔선을 수범하다 보드담아 그쪽 업법을 쓰신 것 같아요 경상도 쪽에 있어요 솔선을 수범하는 역 앞에 역전 다방 박수를 갈채야 하는 그리고 뭐 거칠게 다뤄주세요 뭐 이런 발언들 때문에 아 게시판이 온통 박새롬이 판이에요 자 어떤 아 박새롬이 님이 아 이거는 이제 아이디입니다 이 새롬이가 들어가는 전국의 모든 간판을 모아서 관광코스를 만들어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이 노동력 갖다 공부하셨으면은 그렇죠 서울대를 갔죠 그럼 지금 저희 팟캐스터 안 듣고 계시죠 안 듣고 계시죠 의사가 되셨죠 뭐 이제 뭐 조만간에 누군가 거기 방문해서 인증샷 올릴 일만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새롬이 한 꾸준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럼요 네 전에 이분이 영진공 게시판에 무슨 복음 이런거 올려주셨죠 박새롬이 복음 박새롬이 복음 네 그때도 진짜 감동받았었거든요 세렐루야 뭐 이런거 네 노력하는 남자 너무 좋아해요 아 어머나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아브라삭스님은 찌끔찌끔 하고 있어요 난 뭘 더 해야 되나 어쨌든 노력해보세요 배울 때는 좀 힘들다 아 이런 어떤 그 기획력에 아브라삭스님은 이번주 밀렸다 반성해야 된다 아 그래요 노력하는 자가 민을 얻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각종 그 밑에 이제 뭐 댓글로 박새롬이 성애자들 총집합하는 가운데 조만간 딴지관광 부활시키면 아 박새롬이 성지순례 상품 아 예 진지하게 너부리 편집장이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동선 짜고 있어요 아 그럼요 그 와중에 또 좌냉선이라는 분이 아 이건 굉장히 냉소적으로 아 이거 일배 새끼들이 수지 입 간판 강간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라는 말을 남기셨는데 그래서 이건 그냥 이름 개그잖아요 뭐 수지 이름이 들어간 간판 사진 올리는 거랑 수지 사진 쓰러트려놓고 거기다 조찌라는 거랑은 좀 다르죠 무엇보다 박새롬이 본인이 불쾌함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노는 거니까 그럼요 네 너무 불쾌하지 않게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딴지시들이 또 선을 지킬 줄 아는 현명함이 있을까요 야 우리부터 선을 좀 지키자 아 제가 게시파에서 기가 막힌 하나 개그를 봤어요 뭔데요 박새롬이 형이 뒤를 캐신 분인데 박새롬이 형의 동생의 성함을 박가롬이라고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박새롬이 형 응원 구호도 나왔죠 새롬새롬이 새롬이라서 새롬나 너클 님이 되게 뿌듯해하시고 유행으로 만든네요 너클 님 저 좀 그만 파세요 제발 계속 제 사진 찍어요 우리는 박새롬이를 조금 조금씩 떼서 팔아먹어야 된다 이걸 순식간에 공개를 해버리면 안 돼요 박새롬이 형이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안 보여요 이제 서서히 즐기고 있어요 이제 그 파두에 올라타서 서핑을 즐기고 계세요 좋겠다 아 그리고 또 이 좌행선 님이 예리한 질문을 몇 개 남겨주셨는데 아 대본을 미리 공유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지러지게 웃냐 저희는 대본도 웃기지만 얼굴이 웃겨요 그냥 대본 읽는 거하고 얼굴 보면서 듣는 거하고 파괴력이 다릅니다 그리고 컨셉이 뭐냐 음단패설이냐 정치품자냐 고수들한테 그따위 음단패설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저희 컨셉은 병신방송이고요 병신방송이니까 고수들은 안 듣겠죠 고자들은 듣겠죠 아 그렇죠 정말 여성부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네 존재는 하되 정신은 좀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새롬이한테 잘해주래요 고수당하면 니들 다 존댓나고 저희가 박새롬이한테 뿅망치로 한 대씩 다 맞았으니까요 박새롬이가 희롱으로 걸면 저희는 폭행으로 걸 생각합니다 제 머리가 뿅망치 맞아서 부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아이고 빼도 박도 못해요 사방으로 다 맞아야지 그렇게 되시죠 엄청 맞은 거죠 360 돌리면서 맞아야죠 이건 뭐 거의 즉결심판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대본을 쓴다고 하는데 이게 들어오기 5분 전까지 써있어요 계속 작성을 하고 있죠 계속 달라져요 아무도 못 읽어 남의 거래요 그리고 관심도 없지 사실 내 거 쓰기 바빠질게 했는데 나만 어떻게 웃길까를 고민하지 누가 못 쓰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이런 불협화음이 저희 방송의 컨셉이라면 컨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브라삭스님 캐나다 브랄님이 거칠게 다뤄준다는 말에 거칠게 다뤄주는 게 좋다는 말에 흥분하셔가지고 각종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캐나다 브랄님이 아브라사스님한테 눈에 띄지 말래요 아브라사스님은 캐나다 가시면 캐나다 브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딥스로트님 팟빵의 딥스로트님이 박새롬이가 진레 사정을 입에 담는 순간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애무새에서 가옥걸의 정식 멤버가 돼버렸다 그렇죠 우리는 붙잡을 수가 없었다 이미 뭐 말은 입에서 나가버렸고 강속은 온웨어 되었고 온웨어 되어버렸고 째바리님이 몇 해만 지나면 빡가댕이 새롬이를 뿅망치로 때릴 판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요? 네 근데 우리는 박새롬이를 카나리아 역할로 불렀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이대버리면 이제 우리 방송은 더 이상 안전장치가 없다 걱정이네요 걱정이죠 근데 더 이상 우리 방송에 들어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편집으로 살려보든가 해야죠 네 그리고 응응님이 비아냥의 대상은 욕먹을 짓한 정치인이나 진행자들끼리로만 한정지어라 대머리 쉬메일, 모쏠 이런 거 놀리지 마라 그래서 저희가 매주 다른 존재로 변신하는 거죠 저리끼리만 놀리려고 저는 네카마야 여유증 있는 쉬메일 됐고요 껄림은 혼우순결람의 꽈리꼬추, 후장파열 됐고요 빡가능은 저번주에 못했죠? 하이피델리에서 색드립치다 존댔죠? 아 존댔어요 야 거기 그만둬 이걸 또 놓치지 않고 또 우리 실수하면 항상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냥료님 게시판에서 존나 놀려주셨습니다 이분 글 쓰는 스타일이 딱 이래요 너 색드립치다 존나 욕먹었지 존나 쌤통이다 와! 해놓고 마지막에 휴가 잘 다녀오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저기 죄송한데요 그냥 끝까지 놀리시길 바랍니다 총으로 완전 벌집 만들어놓고 감기 조심하래 아무튼 그건 그렇고 저희가 또 따로 놀려야 되는 대상을 정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아니 이 사람 정치인인데 대머리의 쉬메일이라서 지금까지 못 쏠릴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약자야 강자야 뭐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죠 다 놀리겠습니다 성역 없어요 대신 공정하게 놀릴게요 사실 저 놀릴 때마다 전국의 50만 대두인들은 가슴이 무너져요 근데 업다님의 사이즈가 저는 50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5명 될 것 같은데 15명 안쪽에 들어오죠 제가 평생 만나본 사람의 수가 2만 명 되는데 2만 명이 안 들어가요 내가 평생 만나본 사람 중에 머리에 자시터 달고 있는 놈도 너밖에 없었어 아무튼 너희들이 만나면 대단하겠다 저희 이렇게 인간이 모인다는 것도 우주적인 원리에서 만난 거예요 진짜 우주가 우리를 위해 움직인 거예요 아무튼 껄님의 혼우순결 발언이 있었잖아요 깊이 공감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늙어버린 미소녀님도 깊이 공감을 하셨고 그리고 저기 아브라삭스님은 내가 애가 셋인데 딱 세 번 했다는 얘기다 이분은 쐈다 하면 바로 원샷 원킬 아 그렇죠 스나이퍼네요 아 원샷 원킬 아니고 원샷 원메이드 아 원샷 원게임 이런 거 있죠 네 업다님은 근데 왜 혼우순결 남은 거 아닌데 순결해지고 있을까요 여자친구도 있을 때 무슨 말이 전 영혼이 순결합니다 아 그래요 영혼만 순결해요 아 그리고 바다달팽이님은 영혼까지 순결해진 거네요 어 좀 해라 아 왜 나 지금 잠을 못 잤잖아 아 그래요 하도 괴롭혀서 안 해준다고 그래요 그 위에 바다달팽이님이 아 이분이 UMC님하고 동갑이래요 네 근데 모쏠이래요 아 이분은 제가 뭐 진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혼우순결 남은 다 들어가세요 써보고 나서 안 쓰는 거랑 이거랑은 레벨이 달라요 바다달팽이님 이제 뭐 전셋집이라도 마련하셨다니까 지금부터 애쓰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요 술담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아침저녁으로 체조라도 꼭 하셔야죠 그렇게 기다리다 쓰게 됐는데 장전이 안 되면 진짜 억울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아니면 민호륜님의 글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민호륜님 대단하시죠 이분 온아홀 컬렉션 보셨나요 그런 게 있어요 나 좀 보내주시죠 이분이 부산 쪽에 사시잖아요 거리적으로만 어떻게 가깝다면 꼭 모시고 싶어요 한번 진짜 꼭 모시고 싶어요 아 민호륜님 민호륜님 저희 한번 게스트로 한번 불러보죠 아우 좋은 생각에 실제로 시험도 한번 해보고 시헌을 어떻게 할 건데요 네가 할 거예요 어 난 찬성 나도 찬성 새롬이 어때 딴짓하네 네 박새롬 형 이제 다 컸어 이제 자기 방금 집중 안 해 자기 집중 안 해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인기가 유지된다고 지금 알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나설 때가 아니라 스케줄이 발전돼 있습니다 아 정말 진화했어요 섭외 막 들어오죠 내가 갈수록 가짜나지고 있어요 목에 힘주고 댕기셔 요즘에 아무튼 이 민호륜님이 갖고 있는 온아홀만 가지고도 일개 소대 정도는 그렇죠 하룻밤 보낼 수 있다 대단하죠 이분 한정판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쉬메이라고 딥걸 뉴하프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상세한 설명도 감사합니다 아 제가 군대에 제대한 다음에 후타나리 야동을 보고 후타나리가 뭔가요 이거 다음 주 발음 발음 멘붕에 빠졌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게 모형일 거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봤던 제가 남자였구나 실은 이 상상을 하고 토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래서 화질이 중요하다 고화질로 봤어야 되는데 저화질로 보는 바람에 제가 이거를 현실에서 겪은 적이 있어요 후타나리가 뭐야 그런 게 있고요 예전에 친구 중에 한 놈이 이태원에 아 이태원 이태원에서 한남동 넘어가는 길에 실집 있는데 거기에 미군 막사가 두 동이 있었고 거기가 버스 공영 차고지로 서울시에서 매입한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무단 점거해서 조형이랑 사진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무단 점거해서 썼는데 거기 개업식 하는 날 가서 술을 먹었는데 바로 위가 포장마차야 근데 이게 거의 저만한 덩치에 누나가 아 누나가 원래는 형이었던 누나가 그래서 어떻게 먹다가 3대3으로 이렇게 조인을 했는데 아 그분 누나들하고 나머지 두 명은 되게 이뻤고 그 마담 누나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내 파트너가 된 거야 그래서 어머나 우와 나 술이 막 취했는데도 아 취하지 않으려고 빨리 도망치려고 아 붙잡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껄림이 키가 185가 넘어요 그 정도 되잖아요 185 정도 되시는데 껄림 덩치 제가 악해보려 선수와 저기 욕고준화를 하실 것 같았는데 아 아무튼 확실히 빠까랑님보다 머리 두 개는 더 있다 내가 자 그리고 팝방의 고희명방님 아 방코라는 말이 진짜 반가웠대요 진짜 추억의 단어죠 정말 추억의 단어죠 이 방코가 여러가지 확장팩이 있답니다 일단 착이냐 탈이냐 그리고 어디까지 물고 빨았느냐 합신을 하였으나 절정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체외수정 체외수정 네 다른 고모을 사용했을 경우 부모 난입 등의 외부 요인으로 갑자기 멈춘 경우 등등 아 이걸 방코로 칠지 말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아 지역마다 쓰는 양태가 다르구나 그렇죠 이거 언제 한번 저희 토론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방코란 무엇인가 백분토론에서 한번 백분토론에서 한번 방코를 정의 어디까지 방코로 봐야 되느냐 일부 지역에서는 또 반콩이라고 했다는 제보죠 아 그렇죠 이거는 이제 서울 지역에서는 주로 콩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저희 저는 반코라고 아 그러니까 껄림세대의 코가 코 풀어준다 뭐 이런 코잖아요 저희 쪽으로 아니 우리는 한 코를 정확하게 원색스 그러니까 왜 영화 타짜 보면 아 쟤 정마당 코 풀어주는 애야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코 코 코 해가지고 한 코 반 코 이렇게 나온 거고 그게 이제 저희 세대로 내려오면서 콩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콩 깠다 아 제대로 깐요 반콩 정도 깠어 뭐 이렇게 나은 건데 그 다음 세대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건 뭔가 사회적으로 좀 공신력 있는 어르신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다음 주에 순복음교회 한번 가가지고 우리 조용기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게시판에 소녀 그럴걸 만들어주신 블레스윈드님 아 감사합니다 내가 찾아갈 거야 저장했다가 우울할 때마다 저 이 사진 봐요 나 못 봤어 그리고 바다달팽이분이요 뮤비 보다가 없다님 생각났다고 행성 대가리를 올려주셨어요 아 UMC랑 동갑이라고 하니까 내가 욕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뭐 행성이 거의 없다님을 닳진 않았어요 근데 그 비율만큼은 매우 흡사해요 복성의 중력이 느껴지는 엄청난 그 얼굴이었죠 영혼의 중력 말를력 때문에 다른 분들이 저한테 끌려오는 느낌이에요 아무튼 뭐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발음말 고음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슝 아 오늘 발음말 고음말은 제가 먼저 성방을 지도하겠습니다 발음말 고음말이라기보다는 오늘은 새로 들어오신 노마드들을 위해서 그렇죠 딴지 사용설명서를 제가 알려드려 정리를 해봤어요 친절해 친절해 우리 자기이들을 위한 딴지 사용설명서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딴지는 돈이 없었어요 지금도 돈이 없고요 항상 없었죠 딴지 수뇌부에서 일한다는 건 사실 월급을 넘어서는 신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딴지 마켓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럼 딴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딴지는 크게 일보 라디오 마켓 벙커원으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는 데는 자유 게시판인데 원래 딴지가 자기판이 되게 유서가 깊죠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들이 전설처럼 들어오는 시벌교왕 서울대생 이런 애들 전설적인 애들이 악플이 꽃이 핀 데가 바로 딴지 독투예요 엄마 제 흥먹어 이런 사람도 있었죠 뒷골먹 이런 데 DC가 하우채 쓰면서 오유선비 코스프레의 뿌리가 되었을 때 지금의 딴지 악플러들이 딴지의 병신 같은 게시판으로 정말 도배하는 새끼들 많았거든요 맞아 말도 안 되는 걸로 천 개, 이천 개씩 도배로 넘어가고 이럴 때 느려 터진 서버랑 겹치면서 딴지가 받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DC로 넘어갔어요 DC로 유입해 들어가면서 하우채 말살됐습니다 이러고 저러고 멸종했죠 완전히 딴지의 뒷골목과 독부 두불패의 병신역이 한 방에 DC를 잡아먹었다 그리고 그 뒤에 DC 갤러들이 튀어나온 게 사실 1배, SLR, 오유 등등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다 한가족이다 한 배에서 나왔다 한 배에서 나왔다 그래요 막장 같지만 인생은 다 그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괴니 자괴니 하는 거 원래 딴지에서는 죄다 뭉뚱그러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수비나 이런 거 겁내지 마세요 그럼요 막사질러댑니다 심벌교왕의 고향이 딴지다 그럼 딴지 역사는 중에서 정리하고 딴지의 기능과 종류를 알려드릴게요 최근 딴지에 무슨 육성 시스템 뭐 이런 거 나왔는데 난 조도 모르겠고요 그 키워서 여자 꼬실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쌩까게 했습니다 딴지는 말이에요 상근 기자들이 기사를 쓰기도 하지만 반 정도는 기고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똥을 싸고 싶은데 이게 거름이 될 만한 똥이다 싶으면 딴지에서는 무차별적으로 납치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는 자기보다 각종 불패 게시판에서 납치를 해온 기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는 똥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쓸만한 똥이다 싶으면 휴식이 넘어가는 자개의보다 원고료 몇 분 받을 수 있는 불패 게시판에서 써보시는 게 어떠냐 불패는 또 종류별로 수십 가지의 아 그렇죠 게시판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패 게시판에서 기사로 세 번이 넘어가면 물론 원고료는 무조건 드립니다 자동으로 300이라는 전용 블루 공간을 줍니다 딴지에서 딴지에 싸놓은 똥을 보기 좋게 자기 방에서 모아서 컬렉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공론화 시키는 시스템이 딴지는 여태 게시판보다 좋다 그리고 원고료도 동종 인터넷 매체에 비해 좀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자 써 드세요 그리고 대신 딴지는 이런 기사들을 만들어내는 비용을 딴지 마켓에서 충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딴지 서버비에 일조를 하고 싶으면 딴지 마켓을 이용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딴지는 활짝 콘텐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존나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매일매일 다양한 문화 공연들이 벙커원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의외로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럼요 놀랄 정도예요 이거 방송 나가면 모르겠지만 지나갔겠지만 이번 주에는 영화감독 최미수 씨가 36.5도란 밴드를 가지고 영화 배우겠죠 영화 배우인가요?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감독은 씨 날 쏘고 가라 그거의 주인공입니다 와서 공연을 낳아주십니다 날 쏘고 가라는 안성기고요 야 이 새끼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널 가질 수 없을 것 같았어 가질 수 없을 것 같았어 내가 널 가질 거라고 생각했어 야 나 된다 된다 그치 어 이거 괜찮았다 나 이거 가추라 이 새끼야 아 그래요 그리고 벙커온이 물리적으로 존나 먼 친구분들 계실 거예요 아 그렇죠 딴지 라디오를 추천하겠습니다 양질의 콘덴스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데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미안하지만 그냥 가업걸만 들어줘야 돼요 아 그렇죠 솔까부가 제일 재밌어 당연하죠 어릴로 하드한 마약을 접해보신 분들은 나중에 약한 거로 못 넘어와요 그럼요 우리가 뽕 하다가 본드 못 풀잖아 이거 들으면 다른 거는 그냥 본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걸로 파케를 시작했다면 사실 마지막 파케를 존댄 거죠 뭘 들어도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딴지 라디오에 꼭 다른 걸 듣고 싶다면 세 개만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딴지 영진공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정통인문학 방송 그렇죠 그리고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하이피델리티 음악 노가리 방송 일명 개드립 음악 방송 빡 가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그 다음엔 가업거리죠 가업거리죠 다른 건 모르겠어 슈퍼의 스타키도 있어요 소비방송 소비방송 박새로이 방송 박새로이 방송 박새로이 방송 목소리 드는 것 이외에는 큰 의미가 없는 방송이다 큰 의미 없어요 딴지에 사실 수위가 어떠냐고 여러분들 고민하시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놀고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작게에다가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았어요 질문을 받았는데 몇 개만 궁금한 거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일단 고라님 왼손파냐 오른손파냐 좌파냐 우파냐 좌지나 우지냐 이 얘기죠 저는 절인손팝니다 어디서 지금 수준날게 좌파냐 우파냐 그리고 절인손파 언휴머니스트 언휴머니스트 언휴머니스트님이 누가 제일 큽니까 큰 순서대로 서열 정했습니까 해비조님이 제일 크죠 해비조님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접니다 무슨 말 더 안 되는 소리예요 꽉가능님이 제일 작죠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머리에는 없다님이 제일 크고 뻘님이 제일 큰데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거 아래쪽 C5도 각도로만 선다는 거 박수님이랑 왜 이렇게 좋아해 오또또라는 분이 오또또 자게이가 많이 유입되었는데 얼마나 유입이 되었냐면요 그리고 자게이 유입 후 딴지 마켓 매출은 늘었나요? 말뿐인 자게이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편집장의 표정이 나쁘지 않았어요 채팅하는 거 훔쳐보니까 마켓 매출이 여타 수요일과는 다르게 굉장히 높았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행동하는 자기 그렇지 멋지다 원래 또 이 SRL클럽 스르륵분들이 고가의 장비를 다루시는 분 그 관련된 얘기 제가 한번 제가 또 한번 파봤어요 그럼 전 지금은 닥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디지용이랑 식사는 누가 하는 거냐 총수냐 너블이냐라고 프로디지가 뭐예요? 프리피에로 아 모르시는군요 되게 유명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여기서 네임드라고 해야 되죠 이런 분이 있어요 요번은 편집장이에요 처리할 겁니다 총수는 바빠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아 그렇죠 금방 구독될 수도 있고 조만간에 뭐 국립여관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딴지는 일단 말 까고 보는 거냐 저희는 보통 말 깝니다 까죠 그리고 CEO 사이다 이 새끼가 못생김이 붙어있다 그래요 네 어느 알카로우시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망화 러브씨 박새로미양 미모가 경국지색 이라는데 경국지색 사실 경국지색이죠 그래요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는 네 경국지색 자 그리고 총수는 부자냐 동동라이몽이 난민들의 안식처 제공은 감사하지만 과연 서버 준비 얼마가 들었는지 같은 거 궁금함 지금은 처음보다 많이 쾌적한 자기질이라 만족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 외상입니다 딴지도 내일이 없어요 아 그럼요 내일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빠져나가면 저희 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돈대꾸마님이 300은 뭐하는 곳이냐 다른 데는 다 눈팅이라도 해봤는데 300은 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딴지에 기사가 3번 올라가면 300 300이 열리니까 거기에 블로그를 할 수 있는 소수적이군요 선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박새롬이 양은 딴지 정직원인가요 라고 불도장님이 여쭤보셨어요 그리고 새롬이 양은 자기들이 관심을 갖거나 얼굴이나 SNS 등등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그리고 응원구호 새롬새롬새롬이 새롬이라서 새롬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이 너무 많은데 하나하나 좀 일단 저는 좀 왔다 갔다 해요 정직원도 했다가 계약식도 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사실 뭐 제가 꺼져라 그런다고 꺼지시지 않을 거고 오라 그런다고 오시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흘러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 대신 비난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야 별소녀님이 왜 새롬PD 팔아요? 개저씨 같은 이랬다 이거 우리 방송 들으신 분인데 그러네 제가 자기의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저분께서 트위터로 저한테 제보를 주신 거예요 뭐라고? 너클님이 먼저 글을 올리셨다고요 뭐 새롬양 앞자리 앉은 사람이 누구든지 아냐면서 이렇게 관심병을 끌시더라고요 너클블러님이 이런 거 언급되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먼저 자게다가 박새롬이 앞에 앉았다고 자랑하려고 너 어그로를 광경 어그로 끌고 계세요 사실 저기 너클블러님은 답글 글 하나가 너무 소중해 소중한 거야 외로우셔 욕이라도 먹고 싶은 거지 지금 인생이 지루하고 권태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박대표님이 딴지 직원이 몇 명인지 그중 여직원은 몇 명이고 사내 커플은 없는지라고 하셨는데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한 2, 30여 명 된다 그리고 커플은 모르겠고요 뭐 네 그런 건 몇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자기 얘기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난 딴지 직원이 아닌데 누구를 어떻게 알아? 누가 그런 걸 아니 뭐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럴걸님 누가 말했을까 그럴걸님도 딴지 직원이 아니죠 여기서 딴지 직원은 빡까랑밖에 없죠 안개목마님이 SLR에서 넘어온 자개이들 말고 일반 네티즌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열불내서 이러고 있는 건지 알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 방송 준비했어요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헌정 방송이에요 그래요 물 들었을 때 노저워야 돼요 맛있는 신라면 박새롬이 전화구부 너무 궁금하다 그건 영원히 알 수 없을 겁니다 개별적으로 접근하셔서 따시면 안 줄 거예요 이런 다양한 의견들 왔었고요 저희들이 오늘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궁금한 점들 하나하나 까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른말 고음말을 이어서 가는 코너는 빠까릉 PD가 야심차게 야심차게 준비한 세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빠까릉입니다 잠깐만 가보시죠 시원하시오 야심차게 준비한 마지막이자 첫 번째 파일럿이 될 빠까릉의 하드보일드 논픽션 시작해보겠습니다 편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알 제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피자가 무려 8만 3,527명이나 된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거 안 되겠죠 솔직히 왜냐하면 자 바른말 고음말 시간 아 잘 들어봤고요 자 바로 2주의 가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슝 스르륵 사태로 인해 젖가 꿀이 흐르는 딴지 게시판의 땅으로 출대급하여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신 혁명적 정치 망명자들 위해 딴지는 어떻게 급전을 땡길 수 있을까 야 본바까는 지금 말하는 저의 발언은 절대로 하나도 전혀 딴지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말이야 그동안 딴지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적자를 허덕이고 있어요 자 근데 모든 사업에서는 이 사업 타겟팅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팔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스르륵 사이트는 무엇인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일단 DSLR 이거 존나 비쌉니다 제가 태어난 3번도 손에 잡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데 좀 빠진 친구를 제가 한번 봤는데 이거 웬만한 경제력 가지고는 이거 문화생활 즐기지 못합니다 제 친구가 SLR에 굉장히 빠졌는데 뭐 언제나 망원렌즈 산다고 돈 쓰고 아빠 맥토리 투시렌즈 산다고 돈 쓰고 투시래 그건 사야지 신발에 들어간 조금만 렌즈 산다고 돈 쓰고 안경 모양으로 된 카메라 산다고 돈 쓰고 이런 거 보면 정말 돈이 있는 사람이 노릴 수 있는 놀이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렵게 온 사람들 왜 또 이런 식으로 몰아 도착하는 변태 아니야 이거는 SLR 사람이 아닌데 제 친구가 그랬다는 아티스성이래요 안경 모양으로 된 카메라 있잖아요 내 친구도 하나 이 새끼들아 여자친구가 물어봤대 오빠는 왜 옷을 다 벗으면서 안경은 안 벗냐고 뭐 그랬더니 이렇게 뭐 카메라 살 경쟁력이 있다는 거는 직업이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하고 좀 계급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또 이 카메라 가지고 놀려면 여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죠 저같이 뭐 회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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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미생들과 인생 가는 좀 차이가 있으신 분들 또 이 정도 놀래면 어느 정도 직장에서 지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이를 제껴놔도 누가 뭐라 그런 사람 없는 경기력도 있고 사회적인 안정된 위치가 있는 주변의 남자들이 SLR 스르륵해서 넘어오지 않았을까 너 이 새끼야 이거 방송 나가면 너 너 우리한테 털려 아닌가요 아니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래 그 남자가 피해야 될 세 가지 취미활동으로 그거 꼽잖아요 차 카메라 음향기기 그거 다 하시는 분이 계신데 강원 선생님이라고 그분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안 했죠 두 번 이혼했죠 못한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하는 발언은 본 딴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일탈의 발언입니다 딴지 내에서 빡가는 건 왕따입니다 아무도 안 놀아줘요 한마디로 넘어오신 망명자 분들은 경제적인 지불 능력이 있으신 아주 굉장히 능력자분들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땡겨올 것인가 자 첫 번째 방편 언제나 새로운 나라에는 새로운 스타가 필요합니다 아 그렇죠 제가 자유계시판을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어요 김호준 총수와 언급되는 비율과 박세름이 형 언급비율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게 박세름이 형을 이용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요즘 박세름이 형이 따로만 다 얘기해보는데 일하기 싫다고 짜증내시고 나 패고 아니 지구XX 아까 이래지는데 아 이참에 딴짓 카페온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가면을 쓰고 근무를 해 그리고 5만원 이상 구입한 고객이 하나 1초 동안 가면을 까 1초 1초 가면 올려다드려 확 20만 원에 사면 3초를 까는 거야 야 이 취미 이거 야 그냥 5만 원씩 계속 사면 되잖아 계산도 못해 아 그런가? 아 이거 카메라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어 그래서 얼굴을 까딱 내려 그러고 나서 껄림이 마치 자기 인건냥 행동을 하면서 인인사소 올려 100만 원 해놓고 나서 나는 오늘 1분 동안 박세형형 얼굴 봤지? 라고 인증을 딱 해 인증 게임을 유도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새로운 적값구리오는 땅에서 이런 게임이 있구나 하면서 인증 대란이 시작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사람들이 진짜 병신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냥 병신이 컨셉인 거지 진짜 병신은 아니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우리는 컨셉이야 병신이 병신이 아니라고 저 새끼가 저번 주에는 저기 뭐야 기획부동산에 영세상인들 등치는 거 야 이 새끼야 돈이 없으면 차라리 장기를 팔아 이 새끼야 이런 방식으로 급전을 땡길 수 있겠고요 또 제가 합리적 출연을 낸 결론을 냈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지금 오신 분들의 연령대가 연령대가 조금씩 남성으로서 성기능이 퇴락하고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다 가겠다 이 새끼야 보통 남자들이 10대 후반에 피크고 여자들은 30대 중반부터 서서히 피크치고 떨어집니다 통계적으로 여자의 성격이 남자를 추월하는 때가 있는데 그 시기가 35세부터 45세까지예요 이 연령대가 노는 나이트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가간입니다 국빈관 같은데죠 이런 데가 남자들이 이때 되면 여성들의 성격이 떨어지니까 저희가 옛날에 팔던 지금은 안팔네요 부르르를 완벽한 타겟팅 아닙니까 너블이 진짜 죽어 부르르를 파는 거야 근데 옛날 부르르는 정말 너무 기계적인 거였어 너무 세요 음 이거 아니야 음 마 이렇게 되잖아 이번에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발광도 하고 진동도 하고 유난류도 발사하고 여성 신체 변화에 반응하는 스마트 얌근 유네 다시 한번 개발을 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 절묘하게 들어많은 타겟이 아닙니까 스마트 남구 X는 X 할 거잖아 왜 그래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가 볼 때 이 넘어온 정치적인 혁명적 망명장들을 위한 완벽한 사업 계획이 아닐까 라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이게 완벽하다고 내가 빨리 박수로 임이야 카페로 올라가주세요 우리가 병신이 됐네 진짜 할 말이 없다 이거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얘를 너클블러가 예언했잖아 이거 조심하세요 형님 그랬다고 근데 이건 여담인데요 저희가 오늘 공지사건이 있었잖아요 저만 X댔었는데 공지사건이 있고 나서 제가 사운드클라우드의 조회수를 한번 봤어요 변함이 없더군요 네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2주의 불가능으로 가보겠습니다 슝 네 인생 살맛이 거의 없다는 없다에 2주의 불가능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2주의 가능이 너무 병신같은 거라서 그냥 병신이었어 2주의 불가능은 바로 스르륵 회원들의 대규모 망명 사태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심 없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가 다른 나라 1인 양 관심 없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실 뭐 이게 굳이 따지자면 온라인 싸움의 키보드 배틀이고 온라인에서 정리가 될 일이니까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은 몰라도 돼요 굳이 알 필요 없죠 진짜 중요한 뉴스는 저번주에 우리 각하의 조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각하의 조카를 부를 때 굉장히 조심해서 불러야 됩니다 실수로 각하 조카라고 하네요 각하 조카면 거기다 또 발음이 세져서 각하 조카라고 된다든지 일단 또 만약에 각하가 남자였으면 각하의 조카도 굉장히 위험할 뻔했죠 그렇네요 복용 수술을 강제로 시켜버리는 복용적인 원행이 될 수 있네요 이러다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다른 의도로 볼 수 있어요 잘못해도 크레파스 선물했어 각하의 조카의 집단 색깔 아쉽다 네 그렇죠 물론 저도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각하 조카를 절대 각하 조카로 발음하거나 각하의 조카라고 표현한 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였으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아무튼 이번에 조카도 태어나고 하셨으니까 행복한 족같은 나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만들고 계시죠 기왕이면 근데 각하 조카가 오래 태어나게 굉장히 다행이다 왜요 왜냐면 내년이 병신년이에요 아 병신년의 조카가 될 수 있구나 이거 위험할 뻔했네 각하의 병신년의 조카가 될 뻔했어요 각하의 병신년의 조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올해 태어난 우리 각하의 조카분들 지옥의 공고를 환영합니다 아무튼 작금의 이 사태는 온라인 커뮤니티 쪽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쟁점이고 누가 잘못한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아주 간단하게 한번 대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이래요 국내 최대 디지털 카메라 사진 동호회 SLR 클럽이죠 이건 스르르 클럽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클럽 내에 다른 서비스를 오픈한다면서 베타 테스터를 모집을 했어요 이 다른 서비스가 운영자의 말에 따르면 개편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별도의 게시판을 따로 운영하는 거였죠 나름의 선발 과정을 통해서 여성시대 여성시대 아시죠 다음에 60만 회원이 가입한 여성 전용 커뮤니티입니다 60만 회원이다 60만 우리나라 국군 숫자랑 비슷하죠 우리 박새롬이 양은 어떻게 여기 여시 하시나요 여시 하시나요 저 인터넷을 잘 안 해가지고 SNS만 한다고 SNS만 그거로도 충분하겠지 아무튼 근데 여기는 저 같은 네카마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20대 여성임을 인증을 해야만 회원 가입이 됩니다 또 가슴 인증하면 되잖아 털 났잖아 여자들은 가슴의 털이 안 나나 안 나죠 유류네 유류네 제모 안 하면 낀다 다음 주 바른말고 좋은 말 또 하나 생겼다 다음 주에 유류누를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 미치겠네 진짜 아무튼 그래서 이 스르륵 클럽 안에 소모임은 여성시대의 소모임이자 클론 사이트로 사용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스르륵 운영자가 여성시대 회원들로부터 메일을 2000통을 넘게 받았대요 이 베타 테스터 우리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베타 테스터는 여성시대 소모임이자 클론 사이트인 탑씨로 이용이 되게 됩니다 물론 탑씨가 탑시크릿의 줄임말이죠 비밀 소모임이었기 때문에 스르륵 회원들은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같은 스르륵 클럽 안에 있는 모임이라고 해도 여기는 전혀 다른 커뮤니티의 클론 사이트였으니까요 스르륵 회원들은 아예 접근 자체를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베타 테스터 기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스르륵 연장이 된 겁니다 운영자 측에서는 이 연장의 사유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대요 사용 측에서 천통이 넘는 연장 메일 요청을 받아서 연장을 해줬다는 식으로 넘어갔나 봐요 그런데 내부 고발자인에서 이 스르륵 내 클론 사이트 탑씨의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성시대, 여시 회원들의 성인 게시판 그 성인 게시판이 우리가 알던 수준의 성인 게시판이 아니라 거의 성인 난장판 수준이었던 거예요 대충 제가 유출된 자료들을 좀 봤는데 장르가 섹스 경험담, 원나잇 경험담, 남자 아이돌 망상 팬픽 한 줄 망상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게이 포르노 침층 탐구, 불법 야동 자료하고 BL물 BL이 뭐예요? 보이러브 아, 보이러브 남자끼리 그런 것만 빼면 매우 궁금합니다 저도 가입하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저 같은 넥카만은 거기에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못 봤고요 캡처 나돌아다니는 거 몇 개 봤는데 개인물은 빼놓고 좋던데요? 왜 이렇게 좋은 거에 비밀로 하고 그랬을까? 그런 거죠? 여탕의 여자들이 놀고 있잖아 몰래 자기만 보는 거지 운영자? 관음증에 걸려서 혼자 나만 볼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마음대로 놀아주고 비누 놔주고 수건 놔주고 해주는 거잖아 빡카는 같은 새끼가 여탕 주인이면 꼭 카메라 설치한다고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아무튼 그래서 물론 여성들이 성인물을 즐기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르륵 회원들이 열받은 건 이거죠 스르륵 게시판은 아무래도 카메라 커뮤니티다 보니까 사진이 많이 올라와요 특히 고화제 사진 같은 경우는 용량을 많이 잡아먹죠 그래서 사이트에 자체적으로 용량 제한이 있었대요 2메가바이트 넘는 파일은 올리지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 탑시 게시판은 그런 게 없었어요 무제한이구나 그렇죠 15메가바이트까지 올릴 수 있고 심지어 댓글에도 이미지를 등록하는 기능이 있었던 거죠 이야 서비스가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었네요 그렇죠 차별이네 그래서 스르륵 회원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나 같아도 그러겠다 아무튼 아니 누구는 용량 때문에 사진 원본도 못 올리고 맨날 리사이징하고 있는데 말이야 심지어 우리 회원도 아니고 다른 카페 애들이 사용하는 게시판에 저는 특혜를 줬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스르륵클럽이 굉장히 선비 게시판 음란물 관련해서 굉장히 수위가 셌어요 얌전한 분들이셨구나 음란물을 차단하는 수위가 굉장히 세가지고 수영복 사진이나 레이싱걸 사진만 올려도 음란물이라고 삭제되는 판에 이런 거네요 운영자 입장이라면 나라면 맨날 도서관에 카메라 설치라는 거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태 카메라 설치가 됐어 도서관에 왜 카메라 설치를 해 책 훔쳐갈까봐 어느 날 여태 카메라 설치를 한 거야 너무 재밌어 얘네들 얘기하는 것도 노는 것도 그러고 수위도 넘나들고 그럼 얘네들 더 유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물도 갈아주고 깨끗하게 갈아주고 수건도 뭘 자꾸 물을 갈아준대 여태 연탕이니까 깨끗한 서비스로 계속 들어오게 해서 그걸 지켜보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도서관 이용자들은 이 사실을 알면 열받는 거죠 완전 빡치는 거죠 아니 우리는 시발 수영복 사진만 올려도 삭제되는 판에 저기는 완전 주지육림인 거야 하드코어 포르노 수준인 거지 굉장히 열받을 만한 상황이고 그래서 1차로 스르르클럽 회원들이 대규모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스르르클럽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들은 금수저는 아니어도 최소 은수저는 물고 태어나신 분들이다 그렇죠 그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고 그렇죠 그럼 내가 왜 가입을 안 했지 여기에 없으니까 그래요 경제적인 여유 없잖아 시발 그래요 티나? 어 티나 아까 우리 빵 사 먹으려고 껄님이 카드를 나한테 줬다 아 네네 내가 이렇게 밖으로 나갔는데 내 뒤에다 대고 이러시더라고 야 살살 긁어 15년만에 단팥빵 먹어만 타네 그래요 그래서 스르르클럽 회원들 우리 스르르클럽 아재들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보통 나이대가 30대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30, 30대 스르르클럽 아재들이 열받아서 완전 완전 빡이 돌아버렸죠 그 평소에 운영자가 좀 서버업이 부족하다고 좀 투덜거렸나봐요 근데 우리 또 이 선비 스르르클럽 아재들은 돈을 모아서 서버업이 보태라고 주기까지 했대요 이야 착하신 분들이다 근데 돈 모아줬더니 딴 데다 써버리고 아 이런 파격적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재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완전히 빡 돌았어요 지금 올라온 글들을 보면 원래 예전에는 게시판에 섹스라는 글도 못 올렸대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운영자 X 갔어 여시들하고 X으로 갔냐 아 이게 거기에 올라온 글이죠 올라온 글들이에요 저희 입장이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죠 캡처한 거예요 SLR 운영진이 벤츠 빌려와서 펠라스 X 못하러 갔냐 고소해봐 이새끼들아 이런 글도 올라왔고요 운영자 이새끼 평소에 삿갓 쓰고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삿갓이었네 말도 있었어요 그 와중에 스르륵 운영자 1차 사과문을 올리긴 했는데 이건 뭐 그냥 제 남자인 제가 봐도 그냥 변명이더라고요 그래서 피난민들이 오유 오늘의 유머죠 딴지로 많이들 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지적으로 딱 스르륵 회원들의 망명 사태라고까지만 하면 여기가 딱 전말이고요 어쨌든 망명하신 분들은 환영하고요 자 이제 스르륵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았어요 대규모 이탈 물론이고 이제 클럽의 존폐위기까지 가는데 이제 스르륵이 대한민국 최고의 디카 커뮤니티라는 명성을 되찾기란 불가능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슈였고요 자 두 번째 이슈 이게 재밌어요 여성시대발 온라인 커뮤니티 대전발발입니다 대전발발? 아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 벌써 지금 온라인에서 3차까지 가고 있습니다 아 한 번 또 했구나 예 예전부터 이 여식 카페가 좀 말이 많았었나 봐요 원래 여기가 진짜 꿀잼 파트고요 완전 개싸움이거든요 원래 이 주먹싸움 말싸움보다 개싸움이 재밌잖아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생생하게 중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밝히자면 저희가 정치적 중립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좌도 우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방송으로써 우리 좌지우지 하지 않죠 오늘은 스르륵에서 망명원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헌정방송이었다면 다음에는 빡하는 개인의 의견이지만 비밀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을 나 혼자서 그래요 너 혼자 해 지금까지 그러던가요 허경다님의 이주의 불가능이었습니다 바로 이주의 아리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슝 철퇴를 손에 든 몽골의 기마 장군 그럴 거래 이주의 아리송입니다 얼마 전 저희 회사 동료에 개가 죽었어요 오늘은 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개가 고질적인 유전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5일간 한 200만원 아이고야 수혈하는 데만 50만원 이상 들었고 원래 이 도움이 안 되니까 80만원 도움이 안 되죠 200만원 넘는 돈을 쓰고 결국 5년간의 삶을 마감했어요 5살밖에 못 살았어요? 네 사실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게 사실 개가 순종이라는 건 자연의 어떤 법칙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순종은 인간의 말이죠 그렇죠 인간의 미적 이기심으로 자연계의 순리를 어겨가면서 근친상관시킨 저 개가 고통을 더 받지 않고 빨리 간 게 행복한 거라고 사실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진지하게 슬퍼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궁금한 게요 더 길거나 더 쭈글쭈글하거나 더 작거나 혹은 더 사납거나 아니면 더 뚱뚱한 개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개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수많은 유전적 질병을 숙명으로 안고 살아가는 개들 성대 자르고 꼬리 끊고 삶에 불편한 비상식적인 털을 기르고 사는 개들이 인간의 집에서 인간의 관심을 받고 살아간다고 더 행복하냐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생명은 다 똑같잖아요 어느 생명이나 다 존경 법인데 우리는 가끔 진보랑 퇴보를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비상식적으로 크게 절한 과일 필요 이상으로 나달이 많이 열리는 곡식 상상 이상으로 빨리 자라는 식물 훨씬 강렬한 색깔 내놓는 꽃들 동종의 생물보다 빨리 자라고 빨리 살찌는 동물들 이게 과학에 과연 진보이냐 이게 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유전자 수천 수만의 쌍둥이들이 태어나니 이 돼지들 구제역 한 방 돌면 다 몰살 처리해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 군대 있을 때 구제역 걸린 돼지들을 파묻어 본 적이 있어요 살아있는 돼지를 생매장을 했죠 그냥 안 매장 매장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구덩이를 존나 크게 파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돼지를 지옥이겠네요 걔네들도 안 들어가려고 난리를 쳐요 난리를 쳐요 근데 돼지들이 덩치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이제 바로 차서 밀어넣고 이랬어요 구제역이 원래 열을 가해도 안 죽죠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다 동일한 유사한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돌면 다 죽는 거예요 한 방에 우리 그리고 GMO라고 유전자 조작으로 길러진 옥수수 먹고 자란 소 그래튼 마징가 오징어 우리 얼마나 너 이 새끼야 너 그때 FRP FGA랑만 얘기하고 왜 그래 그래튼 마징가 오징어 오징어인데 그거 알아요 페루에 있는 오징어 엄청 큰 거 한국에서 판매하는 그 오징어 젓갈의 페루 오징어인데 그래튼 마징가의 DNA로 오징어를 주입해서 엄청 커진 거예요 대가리 열리고 어쨌든 그런 거 먹고 키운 소들 우리 그대로 석인병으로 가잖아요 진보는 사실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행복하다고 남가쟁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게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미래라고 생각하는 거 사실 그거 다 자신의 이기심이 눈앞에 있을 때 속기 휘운 행동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보신탕 금지기를 외치기 전에 사실 애견인 분들은 진지하게 당신이 키우는 개가 행복한 개냐고 저는 묻고 싶어요 그리고 개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기심을 버리는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리송은 이겁니다 순종이 뭐냐 근친상관을 시킨 개가 행복할까 진짜 아리송하다 순종 임금님이 근친상관 했어요? 저 새끼야 저 새끼가 개네 저 새끼가 자 이어서 이주의 빡가능으로 넘어가보신 잠시만 쇼 날이 갈수록 정체성을 찾아가는 가업걸의 성녀 박새롬이의 이주의 빡가능입니다 이주의 빡가능이 있어요? 네 왜 안 한 거 뭐야 안 한 번에 있는 줄 이주의 빡가능 박새롬이 네 저는 사실 다수의 남자들과 많은 이야기해 볼 기회가 적었어요 아 그래요? 네 거의 1대1로 눈빛 손짓 콧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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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바꿔야 돼? 각도가 콧바람 이렇게잖아 피부의 열기 아 피부의 열기까지 피부가 열기를 끌려면 아예 봐야 되지 않나? 볼 이렇게 응? 뭐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의사소통한 탓에 남자분들이 여자의 언어를 그토록 감지하지 못하는지 몰랐어요 얼마 전에 이태흠 예원의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이거를 남자들이 진짜 파악을 못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거를 보고서야 뭐 이 정도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문제 하나만 내볼게요 다음 보기 중에 여자가 돌려 말하지 않은 것은 나 이 문제 봤어 아까 봤는데 나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1번 오늘은 집에 안 데려다 줘도 돼 이거는 데려다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2번 피곤하면 오늘은 집에서 쉬자 그래 이거는 아니 나는 이거는 난 이렇게 좋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요 오늘 같이 자자 이 얘기로 알고 있어요 집에서 쉬자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너는 네 집에서 나는 네 집에서야? 권유하는 거잖아 우리 집에 쉬자 그래 피곤하니까 우리 같이 쉬자 난 2번 아니면 대시를 하자 이런 얘기 아닌가요? 3번은? 대시를 하면 집이 아니잖아 이 새끼야 집을 왜 대시를 해? 남의 집을 대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3번 여기 피자 진짜 맛있다 3번 3번 나 3번 같아 왜 맛없는 거야? 4번 이 목걸이 진짜 예쁘다 사달라 이건 존나 돌려만한 거 사실 이건 짓구나 마찬가지야 사달라 5번 아니야 나 화 안 났어 나 존나 빡 돌았어 비워버릴 거다 너 지금 뿅망치로 가야 대가리 크게 놓았거다 비워버릴 거야 이 개새끼 전기톤만 있으면 너를 그냥 6번 이것도 내가 해? 내가 할래 그래 어때? 좋았어? 아니야 숨을 좀 몰아쉬면서 해야지 방금 끝났잖아 방금 어때? 좋았어? 존나 싫었어 다시 한 번 외쳐 어때? 좋았어? 응 좋았어 이거 존나 돌려만한 거야 이거 진짜 이거 안 좋았다는 거죠 답이 뭐야? 정답 6번이요 진짜 돌려만하지 않은 게 이거야? 아 이게 6번이야? 아 그러면 잠깐만 3번 여기 피자 진짜 맛있다는 해석이 뭐야? 농담이고 정답이 3번이에요 3번? 그치 아 3번이 맞구나 난이도가 되게 낮은 문제야 2번 같은 경우에는요 피곤하면 오늘은 각자 집에서 쉬자라는 얘기니까 아 그 얘기에요? 피곤하면 오늘이 만나지 말자라는 얘기인데 속뜻은 이거죠 너 오늘 집에서 쉬었다가는 영영 쉴 줄 알아라 어 진짜야? 그렇죠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전화나 톡 이런 걸 할 때 그치 아 이제 일어났다 이렇게 뭔가 한낮에 문자가요 특히 이제 주말 같은 때 말이죠 어 그러면은 피곤한 티를 영열이 남자분이 내면서 그러면 여자가 많이 피곤해? 피곤하면 오늘 그냥 집에서 쉬자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 얘기구나 그래요 그래요 꼴리면 이미 여기 이 필드에서 떠난 지 너무 오래 좋죠 지금 나 이거 황한다? 이러면 아직까지 이러면 네 그러면은 제가 연애하며 누구나 겪을 법한 상황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철구와 영자가 있어요 이 둘이 사귀고 처음으로 맞는 크리스마스에요 아 좋겠다 영자는 몹시도 설레하고 있어요 두근반 세근반 철구와 어떤 데이트를 할까? 철구랑 데이트면 뭐 식초 먹겠지 뭐 온몸에 간장이나 뿌리지 않으면 좋아? 하얀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려나? 목소리도 최강 성기도 최강 성기경의 콘서트에 가려나? 잠깐만 다시 읽어봐요 대본에서는 목소리 최강 성기도 최강 아 새로미가 야 매우 새로워지고 있어요 정말 새롭다 사실 우리가 새로미를 잘 몰랐다 나는 이제 좀 미안하다 오늘 내가 쓴 게 너무 약했던 것 같아 저희는 이 정도에 새롬씨 미치지 못해요 그래요 수북한 눈이 쌓인 어느 지방의 펜션에서 오롯야롯한 분위기를 내려나 상장의 날에 젖어서 12월 하루하루를 세며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틀 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구는 크리스마스의 크도 꺼내질 않는 거예요 방송해야 되니까 혹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 라는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와중 영자가 말을 꺼내요 철구 오빠 일어났어? 응 어 일어났지 지금 몇시인데 철구하려고 영자는 빠귀쳤어요 응 왜 빠귀쳤을까요? 하지만 참고 말을 이어갑니다 응 오빠 시간 진짜 빠르다 벌써 12월 20일이 넘었어 응 아 그래? 아 그러네 아 근데 너 밥은 먹었냐? 졸라게 눈치 없는 철구 응 이제 다단눈이면 크리스마스인데 아 맞네 그렇네 아 근데 영자 너 뭐 하고 싶어? 오빠 뭐 해줄까? 이 짧은 톡에서 영자는 3번 빡쳤습니다 빡칠 수밖에 없어요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나요? 이거는 사실 예전에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과연 여자가 빡친 부분은 어디일까요? 라고 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글이거든요 대충의 답은 알고 있는데 세로미씨가 읽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1번 영자가 일어났냐고 울었어요 철구한테 근데 철구는 뭐라고 했나요? 어 일어났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어 그래 시간이 몇 시인데 일어났으면서 문자 하나 안 보내 이런 뜻이죠 아우 짜증나 아 그 얘기구나 나는 정말 결혼한 게 난 지금 다행이고 그래 궁금 안 해요? 여자는 섭섭해요 이 남자가 날 왜 일어났는데 문자 하나 안 보내 궁금해 궁금해 알지 일어나는 거지 피곤하면 자겠지 다른 남자랑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일어난다 아겠지 아쉬운데 여튼 여기다 섭섭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20일이 넘었다고 너는 짓이 은근히 알려졌어요 사실 이건 대놓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도 왜 몰라요? 얼굴 그냥 쳐다보면서 웃었다는 이유로 착각하는 그때 그 해석법은 어디 놔두고 모르는 게 약이란 말은 이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 봐요 아니 그냥 25일 크리스마스 때 뭐 하냐고 물어보면 안 돼? 나 이 영자 야 야 되들어 와봐 아 그리고 다담날이 크리스마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일이면 이브예요 이 시점에서 뭐 하냐고 물으면은 뭘 할 수 있어요 그러게 2만 원인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예요 어딜 가든 사람은 넘치고 웬만한 콘서트는 매진 나 따부리죠 뭐 제가 5월 5일이랑 크리스마스 때는 어디도 안 갑니다 껄림은 이미 연애 끝나고 결혼하고 이미 애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처음 만난 크리스마스예요 그렇지 적어도 한 달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은 할 수 있는 건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철구는 집에서 뒹굴고 싶은 거예요 같이 뒹굴고 싶은 거죠 그럼요 제가 서점에서 우연히 책을 봤어요 제목이 남자는 섹스 말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펼쳐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 백지가 그냥 어 근데 무려 8,800원 그 진리를 알려주기 하여 우리는 사실 그 생각도 안 나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근데 뭐 여기서 딱히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왜냐면 남자 머리에 섹스 말고 다른 게 별로 없다는 건 저도 알고는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답이 될 만한 거 제가 고민흥시소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네 일단 넘어가시죠 지금까지 박새롬이 양의 2주의 빡 가능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좀 미리 준비를 하라는 거죠 여자들은 이런 걸 바라고 있는 거죠 딱 지금 종합회 보면 미리 남자 입장에서 준비가 다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어 이거 알려주는 거야 야 우리 크리스마스 때 저기 오이도 한번 가서 어 술 한잔 먹고 호텔에 가서 마지막엔 내가 너 리무준 빌렸으니까 그것하고 집으로 보내면 돼 막 이런 거를 준비한 게 아닐까 근데 남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껄리님 말씀하신 대로 25일 되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딜 가도 고생이야 어 차 막히지 또 차 막히면 운전하면서 짜증난다고 방도 없어 네 그러면 정말 평소 같았으면은 한 5만원 주면 정말 좋은 방에서 대시를 할 수 있는데 아 이거 25만원 줘야 되니까 그렇지 이런 날에는 차라리 25만원 갔다가 크리스마스 끝난 다음에 나중에 데이트하면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렇죠 남자는 약간 먹을 수 있어 이 새끼야 뭘 먹을 수 있어 이 새끼야 더 많이 맛있는 걸 먹는다 차라리 그들은 아꼈다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데 네 아니면은 뭐 돈 더 모아 딴 데 가도 되고 어 근데 날이 날이인 만큼 여자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섭섭할 수 있겠죠 네 네 그거를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생일이 언제예요? 저 이 아 지나갔구나 네 난리 났다 이 그래요 아 근데 저 약간 궁금한 거 있는데 저는 남자친구랑 항상 싸울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아 이게 본인 얘기였어요? 아니 제 얘기는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뭐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 그래서 결국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지금 다음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뭐 했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남자 입장에서 야 그거 네가 하고 싶으면 먼저 말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너 뭐 했냐고 네 그럴 때 근데 그거 뭐 했어? 껄님이 결혼한 게 진짜 놀랍지 않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머릿속에 많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남자는요 예전에 어떤 여자 작가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무슨 연애 상담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여자 블로거가 쓴 글이 있어요 남자 다루는 법이라고 해서 남자는 무조건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된다 맞아요 영문법을 보면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시제까지 딱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한테 말할 땐 영어문법으로 말해줘야 돼요 오빠 나 이번 크리스마스에 뭔가를 하면서 보내고 싶으니까 미리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남자는 알아들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눈짐만 주고 누구 친구는 크리스마스 때 어디 가서 뭐 했대 너무 좋았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몰라요 좀 궁금한 게 아니 제 나이 위 사람을 만나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전에 교육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반복 학습해야 돼요 꼭 계속? 아 그럼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럴게요 반복 학습 필요 없는 거 있어요 뭔지 알잖아 남자 머릿속 이것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반복 학습 필요 없어요 뭐 조그만 눈치만 줘도 돼요 심지어는 그게 그 눈치가 안 되는데 그건 줄 알아 그렇고요 이상 박새로우님의 이주협박가능이었습니다 본 방송을 편집하다가 갑자기 극동이 마려운 관계로 2부는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민응 신속 두 번째 시간 2부를 기대해주세요 참고로 손질 이주협박이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됩니다 감사합니다.